33살 배우 정재호입니다. 배우에게 항상 무대라는 단어는 설렘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. 각기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어떠한 삶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그때 그 시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우리들 눈동자가 하는 일이라는 작품에 상목 역을 맡았고요. 상목은 현업 배우로 연기를 하고 있는 캐릭터예요. 우리가 덧없는 말 때문에 막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순간들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여기가 나의 무대다. 3 2 3 1 5 3 4 5